태진아의 이옥형 부인 나이 과거 스토리 태진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트로트와 태진아 아내 옥경이 일텐데요. 옥경이는 돌아가신 장모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고 원래 이름은 이옥형이었다고 하며 혼인신고할 때 알았다고 합니다. 노래 제목에서처럼 아내 사랑은 유별납니다. 태진아 결혼 사연 그는 1981년도 미국에 이민 갔을 때 가수 남진 선배가 옥경이를 중매해줬다. 첫 느낌이 다시 살아난 엄마 같은 느낌이 파괴고 아 나 이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 욕심이지만 그땐 옥경이는 뭐 저 별로 눈에도 안 둘 때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바닥에서 힘들어 할 당시 그야말로 길에서 행상할 때 자신도 길에서 함께 행상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지켜준 사람이다. 환한 웃음이 트레이드마크이지만 등록된 가수 중 유일한 초등학교 학력일 정도로 힘겨운 어린 시절 집안이 정말 힘겨웠다고 고백합니다. 태진아 부인 역형 사진 방송 출연 당시 태진아는 직업이 37가지나 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12살에 서울 올라와서 중국집 배달 신문팔이 구두닦이 안 해본 게 없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아무래도 노숙자 할 때 길 가는 사람 한에게 아저씨 1천원만 주세요. 5천원만 주세요. 1백원만 주세요 할 때였다고 고백합니다. 힘들게 가수로 데뷔를 했지만 여전히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 1989년 아내의 이름을 딴 옥경이로 재기에 성공하기까지 태진아 와이프 역형 씨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 아내가 비어있는 007 가방을 주면서 이 속가방 안에 돈도 가득 갖고 오라고 그렇게 책임 있게 나가서 열심히 하라는 거다. 그 가방이 저한테 참 럭키하다 어디든지 가면 그 가방 들고 간다. 외국 갈 때도 그러면 분명히 그 가방에 돈이 들어온다. 태진아의 뒤를 이어서 이젠 아들 이루까지 가수의 길을 걷고 있죠. 선배와 후배의 이름으로 행복한 동행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태진아 리즈 시절 젊은 시절 과거 사진 프로필. 본명 조방헌. 가족관계 배우자 아내 이역형 태진아 아들 조유명 1호 동생 조방원. 태진아 나이 1953년 4월 5일 생. 태진아 고향 출생. 태진아 고향 충청북도 고운. 신체 키 175cm 몸무게 68kg. 소속사 진아 엔터테인먼트. 데뷔 1973년 노래 추억의 브랜드 언덕. 부부 인연을 맺은 지 오래됐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태진아이 옥형 부부는 두 손을 꼭 맞잡고 다닌다고 합니다. 태진아 아들 소속사 진아 엔터테인먼트. 태진아 아내의 영상 다닌다고 합니다. 태진아 섬사 진아 아내의 영상 다닌다고 합니다. 태진아 아들 코코 맞지 않군. 태진아 그냥 태진아. 태진아 아내 아들과 함께. 태진아 아내의 wish. 감사합니다.